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오늘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영광곡성군수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정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재보궐선거가 반복되는 이유를 경쟁이 없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조국혁신당이 조직세에서 압도적으로 밀리지만 도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또 영광곡성 재보궐선거가 윤석열 정권 침판과 함께 호남 정치의 혁신에 있다며 호남 정치의 투명화, 효율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곡성 영광 발전의 시너지가 생기도록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요구해 주십시오. 너희들 정당이 당당하게 경쟁해라, 공정하게 경쟁해라.